전기전자 공학 전공을 한 26살 민영욱이라고 합니다. 기사를 취득하려고 했던 이유는 공기업의 가산점 그리고 기업 전공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기를 전공하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이기에 합격을 하여 더욱 기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 서류 및 필기시험의 가산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여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필기보다 실기문제 중 임피던스를 더 세분화하여 푸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200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기출 문제를 풀었지만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였고 더군다나 12점이라는 높은 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생소한 점은 퍼센트 저항과 퍼센트 리액턴스를 직접 풀어서 답을 낸다는 것인데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하여 보통의 단락 전류, 용량을 구하는 문제와 달랐습니다. 전 이 문제의 핵심은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원리는 비슷하고 생각했고 임피던스를 구할 때처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저항, 리액턴스의 비를 활용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워낙 실제 시험은 쉽게 생각하면 되는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풀기 까다로웠던 문제였습니다. 정기기사 필기 같은 경우 6과목이다 보니 들어야 할 강의 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강의를 듣고 제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매일 공부하겠다는 열정과 꾸준함이 강의 수강을 들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강의를 모두 듣자입니다. 정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도 분명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목은 외화할 수치가 많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치에 쓰이는 용구 및 장비장치의 용어입니다. 이 과목은 이러한 용어들을 교수님께서 실제 그림을 그려주시며 이의를 돕도록 해주시는데 이는 분명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을 쌓는데 이용되어 실기를 준비할 때 이러한 용어들이 또 나오는데 더욱 빠르게 습득하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최완호 교수님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기본 전기기기는 크게 4파트로 분류가 되는데 분명 비슷한 내용이 겹쳐있어 특히 더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파트 구분과 중요 핵심의 재차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는 실제 전기기사 필기시험을 칠 때 전반적인 문제 해결과 푸는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단기간에 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주제하지 않고 자신의 공부량에 시간을 잡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필기는 기본 8시간, 실기는 시간축박하여 13시간씩 잡고 공부하였습니다. 결실하면 분명 공부에 애착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기사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분명 결실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기사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